구독과 좋아요 이젠 300만 가야지 밀베에서 나가는 놈들 검은검색 하겠습니다 아셨죠? 자 좌회전해서 가지고 오세요 밀베에서 검은검색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올라가서 잘 맞춰요 자동차 타고 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수용차 타고 이거 안 올라가나? 오케이 자 왕 볼게요 뒤쪽도 봐야 돼 뒤쪽 뒤쪽 오토바이 타는 순간 날려버린다 대가리 0.5m 충분하구요 밀베에서 파밍하다가 나가는 놈들이 있을거란 말이지 최종 자기장이 아마 프리즈진이나 쉘터 정도 맨션 정도 맞았죠? 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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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맞았잖아 시발 멋있으면 있어 새끼들 나 아드레나 빨개야 지금 너 죽지마라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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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에 먹을게 내가 한방에 연막탄 뿌렸지만 보이루다 이 씨끼야 다리 옆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연막탄 너무 빠져나가네 아직 안타서 타는 척했어 보여요 야 뛰어가지마 죽어 죽어 임마 이 까루 보소 도라손이? 뭐야 잡았어? 잡은다면 둘 다 죽어 야 이 병이 씨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가면 어떻게 해 저 새끼 씨발 내 손으로 죽여줘야되나 이 새끼 영포인 척하선지 가서 귀여워 이쪽으로 귀여워요 내가 보일테니까 좀만 더 힘을 내 힘을 내요 뛰어어요 어디야 어디쪽이야 아 아씨 머리가 트여져야 되는데 아 기효수 아 아시죠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하지마 왜요 갑자기 왜 풀발했어요 갑자기 저 나 흥분했어 아 재밌잖아요 오 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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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보급이 어디쪽에 있죠? 찍어놨어? 이 집 어디였을거야 애들이 방송 방송이 보셨겠지 시청자들이 말 안해줘요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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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딴 내려 빨리내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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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전으로 빨리 내려 죽을수도 있으면 빨리 내려 구낭 빨아요 빨리 아 –즉나 쓰고다 기사 빨아 놓고 대기해요 군단 죽겠다 주ird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앗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어 빨리 구해줘요 나 일로와봐 나 구해줘요 빨리 와봐 빨리 죽어 와봐 못 올라간다니까요 아저씨 못 올라가요 수영측에 와봐요 그니까 빨리 한 다음에 이거 바닥에 헹엄쳐 나갑니다 알았죠? 아 애들온다 애들온다 아 이 시발 뒤졌다 빨리 에프 굴러봐 에프! 아 빠용 아 이 새끼 존다 못 와 근데 배그 있잖아요 배그 혹시 유튜브 봐요? 아 저 유튜브 안봐요 그 복염인가 뭣인가 영상 겁나 재밌더만 아 그분이요? 그분은 페북에서 가끔 보이던데? 아 그 새끼라고 하려고 했죠 처음에 아 근데 아 근데 먼저 그 새끼라고 해가지고 한건데 아 그래요? 페북에서 봤어요? 네 나 파밍합시다 그 색깔 나왔다가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제일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아 사람이 사람이 괜찮아 착하고 말도 잘하고 아 아는 분이 아니라 제가 구독자인데 저는 가족쿤인데 아 착하고 재밌고 배그 보면은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 많아 배그에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아 아 저 구해주세요 저 빨리 와요 구학생이에요? 스물셋인데요 아 스물셋이에요? 네 목소리가 그 김경진씨 아세요? 개그맨 김경진씨? 아 경진이요 아 경진님이나 아는사이에요? 아니요 서든어택 김경진 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? 빨리 따라와요 파이밍하게 자 그 그 빨리 따라올라요 옥상에서 쌀준비해요 근데 춤이 너무 안 떨어지는데 아 여기 소리난다 소리 구경영 형 소리나 빨리와 뒤에 누구 오냐? 빨리 올라가 근데 권총 밖에 야 석궁 야 너 권총 들어 나 석궁 들을께 나 석궁 들을께 야야 yeah 쏘 웃어 쏴 이 새끼야 쏘아 이 새끼야 아이씰 estens왕 아ares 에쩍스! 아! 여기 2층 올라가봐요 엠포 있어요 2층에 엠포 2개 올라가요 안 불러 뻥인데 뻥이에요 네 이걸 또 속네 이런씨 훈 또 속 훈이 또 속냐? 훈이야 또 속냐? 버리고 가겠어 빠이루 빠이 빠이 자 거기서 혼자 돼주세요 빠이루 빠이루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차가 차가 잡아 갈게요 그쪽 갈게요 죽지 말고 차 2대 지나가는데? 뭐야? 바꼈요 훈아! 괜찮냐? 오케이 아! 각투싸 총 뭐 먹었어요 봐봐요 카구팔 줘봐요 카구팔 카구팔 줘봐요 오케이 칠천탈 또 칠천탈 열발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아 진짜 미안해요 아이 이러면 이제 안되지 사람이 이러면 안되는거야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보겸이거든요 아 그니까 아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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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 자 한번 봐주세요 아 이제 사람이 바뀔께요 제발 죽이지마요 어차피 살리면 저 죽긴 한데 안죽여 안죽여 걱정하지마요 제 친구가 님의 목소리를 따라하다가 왕따를 당했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따라했길래 그래요 빨리 구체해줘요 일단 사람 오잖아요 빨리 빨리 에프 둘러요 장난하지 말고 빨리요 아 장난치지 말고 상한극하고 앉았네 아 또 죽겠네 이거 구상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상한극 할 때가 있어요 말이지 아아이 그만해요 진짜 아 진짜 그만해요 빨리 좀 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에프 보여주세요 죽이지 말고 아 오바하자마자 지금 옥쳐가지고 아 수고하십시오 여기 누구 있거든요 발소리 분명히 들었는데 교회지 교회 있지 교회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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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ㅅㅂ 나 부른데 이거밖에 없는데? 안맞아 ㅅ새끼야 그만 쏴 나 잡으러 오겠지 아마? 우지로 역관광 간다해? 고겸관광 보여준다 이새끼야 1인당 2만8천원이다 아 근데 빨리 이쪽으로 저 있는 데로 와봐요 여기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거든? 아 니가 잡으세요? 죄송한데 제 나이가 어리 38이에요 38 아 진짜요? 예 아버지 뻔인데 그 너라고 하는 건 좀 그렇네 내가 좀 불편하네 어? 보였다고? 아 무빙 무빙 좌삼사 우삼사 오케이 살려주세요 제발 야 살았다 살려줘야 된다 너 어떻게 나 살려야 된다 알았지? 나 그냥 죽은 척 하고 있을게 자 여러분 너무 불편하지 마세요 채팅창에 아 ㅈㄴ 실망이다 너 살리다가 죽은 거잖아 무슨 새끼야 니들 무슨 시발 전쟁영화 뭐 이런 거 보냐 영화 보냐? 내 방송 볼 때 휴지 앞에다 놓고 보냐 이 새끼야? 그러니까 이 새끼들 눈물 흘리면서 씨발 암탄하고 있네 아 형 살리다가 죽었는데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실망이야 인성 실화냐구 잠깐만 누구야 야 사람은? 아 아 또 죽었어 아 너 아는 사람인데 너만 몰랐어 그거 뭐야 뭐야 아 이번엔 배그까지 튕겼네 아 나 진짜 씨 됐다 다시 연결 정답 기다리고 있고 사전에 하던 그런 거 있어 올라갔다 이 새끼 올라갔다 바로 잡을게요 저 2층에서 1킬 예약이요 저 팀 있어 1킬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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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요 이제 예약 완료됐습니다 네 아아 씨 야이큼 씨 잡아 어 씨 쒀날 박기야네 잡죠 야 박기 나무 뒤 나무 뒤 잡아서 나무 뒤에 있어요 넌 뒤졌어 씨 쒀나빡생이 안해 내가 알게요 도와주지마세요 일대로 잡을거니까 도와주지마요 저쪽 잡으면 니가 아아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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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X 빠졌다 자 저 앞에 사람 기어다니고 있고 한명 아 그들이 이거 Sil수하는건지 야 야 얘들아 가 조큐냐 가족하면 버리지마라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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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아아옷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존나 감동이야 오 이거요? 아 씁 분명 시간이 2시간 동안 존나 빨리 갔는데 기억에 남는 판이 없어 나같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